의대 2천명 충원이 직접적 타격 주는 건요. 지금 의사들한테 의사들이 지금 나한테 올 불이익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했다고요. 본인들이. 그러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이건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욕하세요.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욕하세요. 제가 근데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는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의사분들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의대 2천명 충원에서 큰일 난다는 거는요.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. 그냥 이런 거예요. 정부의 2천명 제한은 크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이 현재 필수과 부족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정도예요. 근데 이 정도 명분을 가지고요.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할 명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본 겁니다. 정부의 잘못. 실제로 정부의 2천명 증원이 왜 하필 2천명인지.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느끼는 국민들의 그런 의료에 있어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. 그리고 필수과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정확하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. 이건 별건으로 하고 2천명 가지고 도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요. 절대로 명분이 되지 않는다. 그러려면요. 저 2천명 의대 정원 2천명 늘렸을 때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지금보다 훨씬 죽어나간다는 근거를 대셔야 돼요. 아무도 그런 근거 안 돼요. 나중에 큰일 날 거다. 10년 뒤에나 효과가 날 일이다.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정부보다 더 자명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요. 그렇게 해봤자 필수과로 사람 안 간다? 필수과 사람 가는 건 또 다른 부분이죠. 2천명 증원과는 다른 문제죠.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야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. 국민들이 납득이 왜 안 되는지예요. 국민들이 왜 의사들에게 동조를 못하는지. 정부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윤정부 싫어하는 좌파들까지도 왜 의사들한테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요. 이게 제 양심 성찰입니다.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. 왜 의사들의 말에는요. 2천명을 지금 해서 문제 생긴다는 거랑 당장에 내가 지금 수술이 늦춰지고 항암치료를 못 받고 하는 응급치료를 못 받는 이 문제를 니네가 납득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절대 해명이 안 된다고요.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 중에 저는 이런 분들은 존중해요. 지금 의사분 중에 정부의 2천명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. 그렇게 해봤자 전 이분도 양심적인 의사라고 봐요. 그거 2천명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. 이 정책 방향이 좀 잘못 가고 있다. 그리고요. 2천명을 증원해봤자 어차피 국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안 되고 의료 문제 해결이 안 된다. 잘못 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도움이 실질적으로 안 될 거다. 그리고 또 그렇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나 효과 날 일이다. 그리고 필수과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. 다 양심적인 주장 아니세요? 지금 이 주장들은 양심적이죠. 이런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시면 안 되죠. 여러분이. 이런 주장을 하는 의사들은요. 저는 양심적이라고 존중합니다. 단, 그래서 나는 파업을 해야겠다라고 나오면요.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해야겠다.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국민들이 그건 납득 못 한다는 거예요. 의사들이 비판하고 정부와 어떻게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에게 의견을 제안하고 더 자명한 방향으로 가게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. 의사들이.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저는 양심적인 의사분이라고 보죠.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옳다는 게 아니죠. 저도 정부의 정책이 옳다는 게 아닌데 이 명분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거는요. 그건 명분이 없는 것 같다. 국민들이 아무도 납득을 못 한다. 이 얘기입니다.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만 말씀드린 거예요. 의사들 말에 설득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는 알겠어요. 정부의 2천 명 증원이 그건 문제도 있고 그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아예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다 이해돼요.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환자를 지키고 있는 의사분의 말씀이라면 경청해야죠.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눈치 보는 의사들을 실명 까가면서 단체 행동을 하라고 파업으로 내모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. 더 본격적으로 더 자명한 방안을 제시해야 될 때 아닐까요. 지금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얼마든지 양심적 의사분들 자명한 의사분들의 말씀들은 경청해가지고 정부에서도 들어야죠. 강압적으로 갈 게 아니라 들을 건 들으면서 또 타협은 해가야죠. 왜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.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자가 제 주장 아닙니까. 현장의 의견 들어가면서 수정할 건 수정해야죠. 무조건 우리가 옳다고 나가면 안 되죠. 이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일단은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이 정도 아니겠어요. 이걸 민영화의 초석이네 하면서 이건 다 뜬 소문이란 말이에요. 민영화를 하려고 이러는 거다. 이런 거는 지금 근거 없는 주장들이에요. 이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 정책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만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게 옳지 않겠어요. 니네 사실 이런 의도로 하는 거지 하고 억체까지 들어가 버리면 억가가 되죠. 국민들이 듣기에 와 이거는요. 우리가 치료를 돌봤더라도 꼭 의사분들이 지켜내셔야 됩니다. 의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.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지지할 정도의 명분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정도 심각한 파업이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2,000명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요. 찜찜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파업에 준할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.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의사들하고 타협해서 적정선을 정해서 해나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수 있잖아요. 정부 잘못도 크죠.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그전에는 의사들한테 졌던 거죠. 증언 좀 해볼까 하면 의사들이 일어나면 수그렸는데 이번에는 안 수그리고 밀어붙인 거죠. 전정부, 전전정부 다 하려고 했었지만 항상 의사들한테 졌죠.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기겠다고 아주 벼르고 시작을 한 거죠. 단단히 벼르고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저기 위에 회장급들은 이번 정부는 아주 작심하고 칼 들었구나 하는 걸 알고 뒤로 빠진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산으로 가듯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. 돌아가는 걸 보니까. 이번에 협상할 때 또 그런 것도 있었죠. 의사들이 내놓은 게 의료사고에 대해서 면책하게 해달라. 그러니까요. 지금 의사들도 사정은 힘들겠지만 의료사고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. 더 자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. 누구 하나 뭐라고 하기 전에 어느 일방적 입장만으로는 안 돼요. 그래서 정부도 양심적 정부라면 의사들하고 아무튼 더 자명한 선을 같이 찾아갔어야죠. 그렇죠? 의료사고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? 의사 입장에서는 또 또 할 말이 있겠죠. 이거 자체를 다 면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. 더 자명한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 안타까운 게 의사를 다 내 생명 살려주신 하느님, 부처님 같은 분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번에 아, 의사는 그냥 이런 사명감 같은 건 없었구나. 오로지 돈이 없구나.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는 게 제일 의사분들한테 손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.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 지키고 계신 의사분들 우리가 응원해 드려야죠. 양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서 온갖 불리익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분들 정부가 잘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닐 거란가 합니다. 정부의 의견이 비판적이더라도 본부는 다 하면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. 정부에 저항하더라도 본부는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신 의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